안녕하세요 이제 찍어요 지금 찍은거야? 지금 찍는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골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되고 네 이거 다 가져오래? 아빠가 동생입니다 동생입니다 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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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잘라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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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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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없는 식물성 만두에 보니 고기 안 들어갔습니다 고기 안 들어간 식물성 만두 고기 안 들어간 식물성 만두 고기 안 들어간 식물성 만두 네, 고기 안 들어간 식물 고기 안 들어간 식물이 1스푼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